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도라빵스님들 오늘은 구독자가 무려 44 물론 어제 23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4분이 되었어요 11분이 왜 구독하셨지? 나 그러면 이제는 또 모르는 근데 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영상을 보지는 않나요? 구독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명맛살이 끼인 건지 어디든 가야겠어서 자꾸 돌아다니는 건지 자꾸 나올 일이 생기네요 나올 일을 만드는 것도 좀 있고요 아침부터 에프에다가 치킨을 돌렸거든요 이거 삼양에서 새로 나온 쿠티크 크리스피 치킨? 뭐 그런 건데 쿠티크 시리즈가 맛이 저는 다 괜찮았어요 쿠티크 짜장도 그렇고 뭐 파스타도 그렇고 약간 삼양에서 약간 비싼 라인으로 나온 비비고 해서 고메 만들듯이 삼양에서 쿠티크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튀겨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컵치킨처럼 만들고 싶어서 종이컵을 찾았는데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질 크림 불닭 우동에다가 그 우동은 어차피 안에 우동 면이랑 스프랑 다 비닐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벗겨내고 이렇게 컵은 뭐 그릇에 데워도 먹어도 되니까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포크랑 해가지고 하면서 먹으려고요 요거의 장점이자 단점은 저는 장점인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부스러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큰 덩어리만 딱딱딱 있는 치킨들이 있는가 하면 얘는 좀 부스러기가 많아서 절반은 순살 치킨으로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2는 순살 치킨으로 3분의 1은 닭껍질 튀김 느낌으로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겠네요 요렇게 한 조각은 요정도 크기 요정도 크기 얼굴이 크니까 크기는 대충 가만히 계시겠죠 사실 다 집에서 맛을 보고 저 집에서 맛을 보고 나왔거든요 맛있어요 아직도 잡내 안나고 크리스피라는 이름 자켓 바닷바닷하고 조심해야 된다 자유터면 입천장에 까질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뭐 어디 차가 많아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도란도란 도란도란 닉네임을 쓰기 전에 닉네임이 왕이었거든요 왜 왕이냐 한입에 크게 먹는 걸 좋아해요 한입에 그래서 쌈 싸먹는 것도 좋아하고 김밥도 엄청 큰 거 좋아하고 손 많이 들어간 거 치킨도 막 짜장면 위에 장 얹어서 한입에 많이 넣고 그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플레 김밥이라고 그 동대문에 되게 유명한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삼겹살 김밥을 먹다가 꼬랑지를 먹는데 삼겹살이 김밥 한 줄에 삼겹살이 200g 들어가는 김밥이거든요 그거를 한입에 넣었다가 여기가 근육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직도 아프네 어떡하지 이걸 먹을 수가 없네 하지만 먹을 수가 없다니 먹을 수 없는 건 없다 조심히 먹으면 된다 이거를 다 먹을 생각은 없지만 제가 부스러기도 좀 보여드릴까요? 부스러기는 어떤 수준이냐면 진짜 작은 부스러기도 있고 그냥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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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질같은 부스러기도 있고 제가 다 담아왔는데 요런거 요런 콩알만한 부스러기도 있어요 요런 콩알만한 부스러기도 있어요 요런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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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거 근데 이게 살이 거의 없죠 근데 껍질이라서 그게 다 껍질치긴 맛있잖아요 요런 맛도 같이 즐길 수 있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호포다 장점이다 왜냐 가끔 비비큐나 KFC에서 닭껍질 튀김을 시켜먹거든요 삶은 닭껍질은 싫어하지만 요거는 맛있다 뭐 또 6분이나 됐네 이렇게 떠들어대 그럼 저는 이말 안녕 안녕